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하얀 캐릭터 이제 내 캐릭터 매일 주마다 스미안 돌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기다린 거 아니겠... 오늘을 위해서 그것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위대한 소울을 노리는 그 이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아 섀도우 조각이 하나가 부족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섀도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일락 빛나는 일락 총명한 벨로우 기운짠 벨로우 총명한 벨로우 총명한 벨로우 강력한 블러드킥 강력한 블러드킥 빛나는 블러드킥 화려한 블러드킥 총명한 놀라운 이거 근데 뭐 나와도 상관없잖아 어 위대한 아카이름 하나 나왔습니다 만나면해 강력한 강력한 기운 기운 활이요 총명 child 총명 기욤 강력 매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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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습니다. 매그너스 나왔습니다. 버려.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버려. 매그너스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노리는 거는 위대한 데미안 요런 것입니다. 네, 네. 매그너스에 벌써 좋아하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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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요. 퍼플? 퍼플. 안 나왔고. 아, 그냥 까겠습니다. 나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코. 아, 안 나왔습니다. 수호 안 나왔고요. 아, 강력한 데미안이야. 아, 아쉽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위대한 매그너스군요. 다음 캐릭터로 이제 가봐야 되겠지요. 정리 좀 하고요. 정리 중이라서 정리 좀 해놓고 아, 이걸로 장사 한번 해야되나? 수호로? 데미안으로? 자, 모아, 모아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되겠다. 메그너스. 자, 넥스트 캐릭터. 현재 첫 번째 캐릭터는 메그너스가 나왔다고 봐야겠지. 바이퍼도 되어 있습니다. 바이퍼. 다음 캐릭터지요. 바이퍼. 바이퍼는 한번 한번 할 수 있는데요. 자, 자코미. 발레온이. 아, 위대한 발레온. 아, 위대한 발레온 나왔고요. 좋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안 나왔고요. 블러드 퀴. 블러드 퀴 안 나왔고요. 피에르. 피에르 안 나왔고요. 반반. 강 나왔습니까? 데미안입니까? 아니구나. 아, 좋습니다. 시그너스. 아, 시그너스 나왔습니다. 위대한 시그너스. 위대한 시그너스. 위대한 시그너스 나왔습니다. 아, 데미안이 안 나오는군요. 야. 이제 기회가 몇 번 안 남았는데요. 위대한 시그너스. 위대한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밤반이, 하, 밤반이 안 나왔고요. 핑크빈, 아, 핑크빈 나왔습니다. 위대한 핑크빈, 벨로미 벨로미 아 벨로미 안나왔구요 힐러 힐러 안나왔구요 매그너스 아 매그너스 안나왔구요 버려 빨리 뭐 남았습니까 파플라투스 아 파플라투스 안나왔구요 마지막 위대한 수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던거죠 아 다음 캐릭터 세번째 캐릭터는 은어를로 가야되는데요 아 긴장감 없어서 별로입니까 천천히 까는 맛이 있어야되나 긴장감이 없지요 긴장감이 없습니까 천천히 까는게 낫겠습니까 아 이거 아니지 자 다음은 은얼인데요 은얼은 두번두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대감 넘치는데 아 여기가 마지막 데미안이었던거 같은데 아 여기 되게 많다 까보겠습니다 자리좀 비워놓고 아 이게 끝인가 자 여기는 좀 많네요 쏘리 아카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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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구요 다음 뭡니까 발레온 아카이롬 아위대한 발레온 아위대한 발레온 또 나왔네요 아니 두개나왔잖아 상위대한 발레온 상대하니 반반이 아 아 밤반반반나왔구요 밤반로 위반바니 각 각 나왔었는데 각 안나왔군요 이때 수호 아 수호도 안나왔군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 뭡니까 블러드퀸 아 블러드퀸 나왔네요 자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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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구요 밸룸 여덟번 3 4 5 6 7 8 아 안나왔구요 다음 뭡니까 카이..카이라인 아위대한 카이라인 종류별로 다 나오네 플레드 모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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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너스 시그너스 안나왔구요 매그너스 7번 아 매그너스 안나왔구요 뭐 남았어요 이제 힐러 자아 아 아 화려한 일라 위대한 일론 좋아하네 다음 무엇입니까 핑크빈 5 6 7 8 아 핑크빈 안나왔구요 아 대면 하나만 먹어보면 안되나 아 난 진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맨날 줌하다 돌았는데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강인한 수 한 번 정도는 만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나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 위대미안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첫 아 안나왔네요 아 나도 위대미안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다음 캐릭터 무엇입니까 넥스트 캐릭터 넥스트 캐릭터 위바풀이요? 별로 안좋아요 옵션 안좋게 뜬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 캐릭터가 아마 수우가 두번인가 세번인가 될거고 아 데미안은 아마 하나 없을거에요 아 그쵸 수우가 두번이고 데미안이 없어 크아 저는 데미안의 기회는 놓쳤네요 자리가 너무 없는데 잠깐만 자리가 너무 없다 깔수도 없겠네 깔수도 없겠네 어 꺼쳤네 자리가 크흠 여기라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망치버릴까 흠 아 이거 안버려지나 아유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습니까 제서울가방 여기서 뭐 기대할 수 있는게 이제는 수우뿐인걸 반반이 반반이 안나오고 자코미 아 자코미 안나오고 벨룸 벨룸 벨룸은 한번 먹어볼게 된거같아 한 30번 되는거같은데 아 나왔죠 벨룸이 나왔죠 벨룸이 두개 나왔습니다 벨룸이 두개 나왔구요 어 뭐야 아 여기있구나 벨룸이 두개 벨룸이 벨룸이 두개 또 나왔구요 다음 뭡니까 매그너스 하나만 더 욕심 안내고 아 욕심 안냈습니다 안나왔지요 다음 뭡니까 피에르 아 피에르 나왔구요 피에르 위대한 피에르 다음 뭡니까 힐라 음 아 힐라 안나왔구요 발레온 어 위대한 발레온 나왔었군요 ㅋㅋㅋㅋ 발레온 다음 무엇입니까 하카이로 핑크빈 카이로 안나왔구요 다음 뭡니까 핑크빈 가치힐라 로봇 인 가치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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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수호 나누면 먹어보자 수호는 좀 많이 했다 얍! 아 조명완성 아 기온 찬스 아쉽습니다 아 나는 큰거는 안 떴다고 봐야겠지 뭐 결과적으로 뭐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어 다이안는 빼면 안 되는데 뭐 보자 가격이나 한번 측정해 보러 가자 얼마 정도가 되나 한번 보자 자 여태까지 모은거 몇개에요 총 몇개죠? 13개 12 13 15개 나왔는데 얼마나 되나 지금 얼마 안하나요? 지금 데미안 얼마냐? 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저는 없었습니까 야씨 이게 제 기억으로는 120억에 팔렸던 것 같은데 아 그죠 120억에 팔렸었죠 2월 11일에 이게 마지막이야 24일에 110억이었구나 그럼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90억에 사면은 나중에 120억에 팔 수 있어 수수료가 3억이 덜겠지 어 어 전재산 들어갈까? 전재산 각 나왔나 지금 각 나왔습니까 자 가격 한번 보죠 위대한 발레온 발레온이 500만원 정도 하네요 발레온 4개 합치면 2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위대한 퍼플로투스 아 9천만원 1억 1000만원이죠 블러드퀸 위대한 블러드퀸 블러디 블러디퀸 6300 정도 2개 있으니까 1.2 정도 그러면은 2.3인가 위대한 펠로 7800만원 2개 있으니까 15.5 정도 그냥 3.5 3.8로 하고 위대한 페로 950만원 3.95 위대한 카리아이드 9.5 어 이것도 비싸네 생각보다 4억 4억 위대한 피에르 아 피에르 아니네 반반 어 4.1 시그너스 위대한 시그너스 아 5억 하하 9.1 9.1 정도 위대한 아카 1억 600만원 아 9.2 위대한 매그너스가 마지막인가요 2.64 그러면은 대강 11억 11억 8천쯤 되네 11억 8천 정도 되네요 네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위대한 서울 이벤트로 이해 나요 한 12억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12억 정도 괜찮습니까 사.. 내 캐릭터 주마다 돌았는데 이 정도면 잘 먹은 걸로 봐야되는거 맞습니까 네 네 300억 있으니깐은 위대한 데미안 사적이어야 되겠다 하하하하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겠지 감사합니다 사랑에 deeply 니다 嘿 네 잊지 쉬 지금 생각 net Rach inden 생각